대표님 가셨어? 응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 사안에서부터 엄청 보라 그러셨어 그래? 나도 처음 봤어 윤나무 완전 삐뚤어진 거 말도 원래 그렇게 잘해? 내 앞에서만 잘 못하는 거야? 역시 형사라 다른가? 별로 삐뚤어진 거 아닌데 아니기는 윤성 선배랑 로맨스 빌리지 찍는 거 봤을 때부터 기분 나빴던 거지? 그치? 이러다 애정 씬 하나라도 찍으면 난리 나겠다 그치?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평범하게 질투도 하고 화도 내고 말싸움도 하고 서로 미안하고 고마워서 못했던 거 앞으로 천천히 다 하자 평범하게 매일매일 더 평범하게 응? 그럼 이것도 더 해도 돼? 응? 아 아 어 아 아멘 아멘